하라는 대로 했으니 이제 소 취하에 줄 거예요? 오늘 소 취하해서 낼 거예요. 알았어요. 그럼 이만. 엄마가 돼 보니 어때요? 자기 자식도 배신한 김지상을 여전히 믿을 수 있어요? 사라 씨한테는 그런 일 없을 것 같냐는 질문이에요. 그깟 법전 좀 외웠다고 인생도 아는 줄 아나 본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제 넣는 말 하지 마요. 네. 저 인생 몰라요. 아직 배워가는 중이고요. 근데 난 이혼 변호사니까 이혼에 대한 통계는 잘 알죠. 한 번 배신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배신한 사람은 없다는 거. 명심해요.